영등포행열차 영등포행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책을 한 장도 읽지 못했는데 벌써 도착했네요 택시를 탔어요 충청도 사투리가 구수한 아저씨 입담도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네요 나는 또 시 한 수를 남겨야 하는데 머릿속만 어지럽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통화 하는 것도 생각합니다 눈물이 날까 봐서요 생의 마지막 눈물은 내 조국 대출이 절초만 아래서가 좋아서요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은 없습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참된 벗들 노동자 형제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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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의 마지막 눈물은 내 조국 대출이 절차 말 안에서가 좋아서요 시간은 없습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참된 벗들 노동자 형제들 사랑합니다 안녕히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